4인 가족이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넓게 진화한 물리버포를 소개합니다 코베아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알마와 함께 물리버포를 구경해볼까요? 활용성이 좋은 내부 공간 수납공간 활용도가 높고 높은 후면 출입구 이동이 편리한 양방향 출입구 6년 노어 개폐로 다양한 연출 가능 함께하면 좋은 코베아 친구들 물리버포로 함께 여유있는 캠핑 되세요 코베아 가족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